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를 설득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정봉주의 앞을 가로막는 이방원 아이고 아이고 대감 이 야밤에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? 자네 아버님이 편천타하여 병문안 차 가는 길일세 그 아버지를 설득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는 이미 끝났으니깐요 자네 한나라의 구근을 그리 쉽게 말하지 말게 어머 어머 진짜 어이 주모 드랍 더 비트 아 아 아 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릴 미라 쇼미 더 머니 스웩 웨잇 헤이 영가이 맨 베이비 레슨 튜미 귀때기 떼꼬 똑똑히 들어 알아서 들어주고 음 음 음 음 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침토되어 넋시라도 잊고 꼬니 향한 일편단심 이 예예 다시 주리 이스디에 원 마트 라이브 요기 다시 주리 이스디에 디스 이즈 컴투리 이스디에 잘들어!